지금 당장 제가 표시한 보험은 싹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감한데요?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 다 없애라는 거죠? 맞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레저보험 날라갔네요. 레저보험 날라갑니다. 사실 있으면 다 좋은 보험들이죠. 중요한 것은 경제 원칙에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지금 후순위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보험을 남기고 어떤 보험을 정리하면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과 치료비를 못 받아서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립니까? 아내분?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장이 경제활동 중에 혹시 암에 걸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최소한 1년 정도 휴직은 각오해야 됩니다. 그렇죠. 큰 타격이죠. 그러면 가족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써야 되는 생활비니 교육비니 그런 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과세가 기울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우선순위가 보험금을 타지 못했을 때 나한테 경제적 충격을 세게 주는 거 우선순위로 재편을 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안보험은 많을수록 좋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이 무조건 많을수록 좋지만 연봉의 한 1.5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 이상은 과잉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자녀분은 현재 월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자녀분에게 보험료는 제가 봤을 때는 딱 10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면 줄어들게 되는 금액이 합계 금액이 무려 7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 무려 7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 우와 월 70이요? 네 월 70만 원.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 중에 22만 6,250원 그리고 남편분이 33만 1,200원 아드님이 15만 160원 총 도합 70만 7,610원이 절약이 되네요. 아내분 어떻게 이 보험들 해지하기가 좀 아까우세요? 어떠세요? 아까운데 해야 된다. 우와 아까운데 해야 된다. 그래도 아내분은 10개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여도 지금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계신 거예요. 훨씬 훨씬.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험 정리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있는 성인이라고 하면 1순위는 실비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암보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보험. 그 다음에 4순위는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험을 줄이고 나서 남은 7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저축하십시오. 저축하십시오. 자 이렇게 한 달 두 달 통장에 넣어둔 돈은 해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100%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나한테 다 돌아온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남편분이 굉장히 좀 씁쓸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70만 원 중에 일부가 나한테 돌아오겠구나.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 그거는 우리 두 분이 상의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쏙 빠지시죠. 지금 이게 가장 저희의 키포인트였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그럼 혹시 우리 아내분 이 중에 얼마 정도를 우리 남편의 용돈 인상에 고려를 해보실 수 있는지. 지키셔야 됩니다. 이건 지킬 수 있는 약속. 한꺼번에 100% 인상은 너무하지 않을까요? 40만 원이 되는 건. 한꺼번에 100% 인상은 너무하다. 단계별로 하겠다. 단계별로 인상은. 남편분은 어느 정도예요? 딱 그. 남편분이 희망. 조진법, 조진법 딱. 저는 그냥 깔끔하게. 50을 투축을 하고. 50. 나머지 부분. 아 나머지. 지금 아버님. 20만 7천 6백 10원. 아버님도 아들이 35만 원이니까. 그래. 아들보다는 많이 받고 싶은 거. 솔직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보다 5만 원 더 받아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이런 암이나 이런 병 같은 것들이 만병의 근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더 줬을 때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가족들한테 해피바이런스로 풍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투자입니다. 너무 큰 솔루션이었다. 너무 좋아. 공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발표 좋았어요. 어떻게 100% 인상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들보다 5만 원 더 주세요. 아들보다는 더 줍시다. 아들보다는 더 줍시다. 40만 7천 원. 40만 7천 원. 사실은 40만 원이라는 한 달 용돈이 물론 정말 큰 돈이지만 50대 가장에게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금액일 수도 있는데 너무 진짜 순수하게 좋아하시니까 이 극적인 타결을 이뤄낸 저희가 다 행복하네요. 아내분은 지금 사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은 결정인 것 같은데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때까지 노력해주고 열심히 이제 가정을 위해서 애써줬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즐기면서 같이. 맞아요 산맥지 좀 가져야 돼요. 용돈이 지금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 옳은 인상으로 뭐부터 혹시 하고 싶어요? 궁금하다. 지금 갑작, 너무 갑작스러워서. 산맥지 하나 산맥지 하나 안녕하세요. 동상이몽 부부님 오늘 하이엔드 소금쟁이와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진짜 오늘 여기에 나와가지고 손절할 건 손절하고 이제 봉금은 같이 외논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손절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손절을 많은 분들이 손해보고 중단하는 거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더 큰 미래의 손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중단하는 겁니다. 그 피해를 손질하는 줄 알아요. 우리 남편분은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뜻하지 않게 뭐 이렇게 또 용돈도 인상이 되고. 지금 울먹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내하고 같이 또 상의 잘 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리겠어요. 아 예 좋습니다. 두 분을 위한 행동 강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 투명한 공금과 저축이다. 우리 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 투명한 공금과 저축이다.